안녕하세요 진공공입니다. 제가 지금 로드올더 타워 72측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자 완벽하게 헬로시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 석촌으로서 보이죠? 석촌으로서. 자 봤습니다. 여기가 석촌 고본역입니다. 여기 석촌역이고 여기 송파역이고 고선 연장차가 고선을 파로선으로 반성되는거죠. 여기가 배명고등학교. 여기 단천유수지. 여기 단천입니다. 여기가 4개가 수수입니다. 수수. 이쪽 중 가면 삼성병원에 있고요. 수수 SRT 여기 좀 있습니다. 여기가 뭐냐? 가락시타입니다. 그리고 여기 뒤에가 뭐냐? 해밀리아파트입니다. 그럼 여기가 서울공항입니다. 서울공항. 자 이쪽으로 쭉 가면 이것이 뭐냐? 문정도입니다. 문정지구. 그럼 여기가 미래신도시는 여기 있습니다. 미래신도시는 여기 있습니다. 와 오늘 완벽하게 봤습니다. 헬로시티를. 에피소드 셀프